다사로운 햇살 그리고 벨지 마플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앙드레 관용의 연주까지 더 이상 바랄게 없나요? 어느새 일곱 번이나 리필을 하는 저의 모습은 염치가 없다기보다는 여유로움을 한없이 즐기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어 근석아 네가 형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 촬영 중인가 보구나 형이 지금 청담동에 브런치가 좋은 카페를 발견했어 한국 오면 전화해 만약 매일 누군가가 내 모습을 찍었더라면 난 아마 숨이 막혔을 거다 그래서 난 헐리우드가 아닌 서울에서 태어났나 보다